그 다음은 동명사랑 투명사 보면 일단 동사도 동명사도 명사지 그리고 투부정사도 무슨 용법이 있어? 명사적 용법이 있죠. 그럼 둘 다 명사라는 얘기거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는거지 둘 다 명사라면 다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용사 일단 외우셔야 돼요 avoid I인지, delay I인지, deny I인지, enjoy I인지, finish I인지 give I인지, keep I인지, flex I인지, float I인지 mind I인지, quid I인지 stop I인지, suggest I인지 그 투부정사 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용사는 agree to, ask to, choose to, decide to, expect to hope to, run to, plan to, promise to, refuse to, want to, wish to 등인데 이렇게 외운 방법도 있지만 promise는 약속하는데 뭐를 약속하는거야? 앞으로 할걸 약속하는거지 이렇게 미래의 의미를 뜰 때는 뭐를 취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포기하는데 뭐뭐 하고있는걸 포기하는거잖아 어떤 진행을 나타내거나 과거를 나타낼 때 뭘 많이 취한다? 동명사를 많이 취한다 다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외울 필요가 있구요 그 대신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미래의 의미라고 알면 좋죠 그쵸? 네 그렇다면 연습할게 다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연습하겠습니다 1번 나는 원한다 너에게 뭔가를 묻기를 원한다 원하야되네 To ask지 앞으로 뭔가 하길 원하다는 얘기죠 Give on 목적을 못 쳐야돼 So be ing Suggest ing agree 동의하다지 앞으로 했던걸 동의하는게 아니라 할걸 동의하는거죠 그쵸? To avoid ing promise 약속하다야 앞으로 할걸 약속하겠지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그쵸? 알면 되게 쉬운 법이구요 모르면 정말 어려운 법이죠 그쵸? 어때올게 Z버스는 선택했는데 해외에서 일할걸 선택했대 True는 선택하다야 뭘 목적으로 취하죠? To 앞으로 할걸 선택한거지 Deny는 뭘 목적으로 취하죠? ing ing 뭔가 하고있는걸 부인하다지 Stealing 예전에 뭔가 했던걸 부인하는거잖아 Keep ing 계속 뭐뭐뭐하다죠 Talking planning 계획하다지 계획하는거 뭘 계획하는거야 앞으로 뭔가 할걸 계획하는거죠 Decide 결정하다죠 뭘 결정하는거야 앞으로 할걸 결정하는거지 Hope 희망하자죠 뭘 희망해 앞으로 할걸 희망하겠지 그쵸? 언제 ing 언제 들어오는거 한번 넘어와야 될 산이구요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겁니다 지금은 좀 어릴 수 있어도 Wish가 원하다잖아 뭘 원하는거야 나의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냐 뭐 나야돼 앞으로 할걸 원하는거겠죠 Express 그쵸? Expect는 길 뜻이 뭐죠? 기대하다 앞으로 뭔가 할걸 기대하는거일거 아냐 그치? 그냥 기대하는데 뭘 기대해 여기에 대략 다시 도착하기를 기대하는거죠 뭐라야돼? To arrive 맞어 뭐 B도 상관없는거 같아 B도 있어 To be here 그 다음에 Finish는 끝내야 되지 뭐뭐 하고있는걸 끝내야 되겠지 우린 막 끝났죠 뭘 끝났어 우리의 마지막 시험을 끝냈죠 Finish Take Take King Enjoy는 ing를 목적으로 쳐야죠 Kelly는 진리인데 뭘 즐겨 혼자 있는걸 즐기죠 뭐라야돼 Bing Enjoy ing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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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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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y는 부인하다죠 찬물을 깼던걸 부인하는거죠 To break가 아니라 Breaking Ask 라는 뜻이 뭐죠 묻다죠 그래서 뭐 아 매니저와 함께 대화할걸 그니아가 물어보고 부탁하는거죠 Ask 다음에 뭐라야돼 To Speak To Speak 푸드오픈 연기하다 해서 To leave 가 아니라 리 빙이죠 하자 스테3 아 밑줄 치는 부분을 동명사 또는 통역으로 갖고 운정을 완성해주고 네 브라이언은 나의 충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라이언은 거절했죠 뭘 거절했어 받아들일걸 거절한거겠지 리필수는 거절하다는데 뭘 걱정하지 To 거절하다 앞으로 할걸 거절하다잖아 To Take my advice 하자 그는 하들이 부정하죠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싫어하죠 뭘 싫어해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걸 싫어하는거죠 이제 마인드는 뭘 목적으로 싫어한다 아 Talking About 하자 아이들이 가죠 동물원에 매우 자주 아이들은 즐기죠 가는걸 즐기지 동물원에 자주 동물원 아이들 Going 나는 something 토론할게 있지 너와 함께 대화할게 있죠 나는 원하죠 너랑 토론하길 원하지 To Discuss 그는 항상 불평한데 모든 것에 대해서 걔는 계속 불평하죠 Keep I I I I I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는 사람은 너무 쉽구요 모르는 사람은 뭐하는건지 모르는 정도의 방법입니다 그걸 외우면 되는건 그냥 Step 4 사람을 중국을 찾아낸걸 선택했다 사람 Choose To Buy A Used car 소금 좀 저에게 전해주시기 건네주시겠습니까 Would You Mind Mind Passing Me The Salt Kevin은 그 녹스에 완두콩을 먹는걸 끝냈다 Kevin Finished Eating The Greenpeace Petty는 내 생일파티에 오기로 약속했다 Petty Promised To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들은 자신들의 개를 찾는걸 포기했다 They Gave Up Looking For Their Dog 우리는 다음달에 다른 도시에 이사할게 얘기다 We A Plan To Move To Another Three Last Month 5번 그는 자신의 나쁜 숟갈을 받고 결심했다 He Decide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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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 하자 Decided 결정했죠 뭐가 결정했어 To Change His bad habit 나는 없었을 때 잘못한 걸 배웠다 I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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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죠 뭘 배웠어? 뭘 배웠어? 그렇게 써도 되지만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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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틀리면 틀리라고 얘기해 줍시다. 답을 안 보고 하는 중이니까 그녀는 유럽을 두르고 연애가니 희망한다 She Hope 하면 안 돼요? Hope's 뭘 희망해? To travel all over Europe Jess는 고등학교에서 역사의 아침을 그만두었다 Jess 그 다음에 Quit 이건 과거의 Quit이죠? Quit 뭘 그만두었냐면 퀴즈는 뭘 그만두었냐면 Teaching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죠 뭘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냐면 Teaching History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죠 고등학교에서 그쵸? 그쵸? 6번 아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하면 멈췄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Stop 과거 쓰고 그 다음에 Stop은 목적으로 Stop2는 못 말하기 위해서 멈췄다 Stop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멈췄죠 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췄어? 그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췄어 그니까 너희들이 영자를 회원할 때 동사를 찾았단 말이야 그 목적으로 쓰려고 해? 그 뒤에 뒤에 IG 쓸까? 툴 쓸까? 당황하는 순간이 오거든? 그 때 이 목표를 활용하면 되죠 그쵸? 그쵸?